오늘 정충일 작가가 추운데 왔는데 커피 한잔하고 몸이 녹았을테니까 지난번에 오프닝때 드롱이 하던거 마주 끝내자구요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작업에서 호흡 속에 숨이라고 합니다 사람 쉬는 숨 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들어오는거는 들숨으로 하고 날숨은 가운데서 원점에서 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같이 접히면서 작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거에요 갑자기 어렸을때 생각이 나네요 화질을 빙빙 돌려가면서 그리던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위아래 양옆 이런것을 꼭 한정되게 놔두는거 보다는 이쪽 저쪽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꼬마들 그림 그리라고 하면 빙빙 돌려가면서 엎드려서 그리고 몸 앉아서 그리고 화질이 막 뺑뺑 돌아다니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자유분방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그림이 누가 봐도 좋고 행복하지만 물론 그거 갖고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작품을 갖고와서 그 작품을 어른들의 작품으로 바꿔봐라 하는 그런 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그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누구나 다 하는 그렇지만 화가가 된다는 것과 그림을 좋아해서 작업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가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종이만 주고 펜만 주면 그래서 이거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이게 아빠다 이게 엄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래서 그림을 아 나는 재질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그려봤던 사람일 텐데 교육 과정에서 그런 수미양가를 만드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러시는데 그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 나도 교편생활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도 해보고 그랬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을 뭐야 실물과 똑같이 그린 거 그걸 잘 그린다고 하잖아요 똑같으네 사람이든 사과를 그리든 강아지를 그리든 그런 것을 잘 그린다고 그러는데 그 그림 잘 그린다는 묘사력 자체는 인정해야죠 묘사력은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묘사력과는 관계가 그렇게 반드시 상관관계의 이코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표현을 잘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창작이 문제인데 창작성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화가 자기가 태어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질에 따라서 그건 당연히 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화가가 되는 거고 노래방을 가서 열심히 잘 불러서 했다고 해서 자기가 성악관은 아니듯이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못 착해서 똑같이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가 무슨 가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즐거움 자기 개발 자기의 만족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를 부르듯이 그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마침 미스터트로트2인가 하는 방송을 한시까지 봤는데 그런 가요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그림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가끔 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레전드들이 한 말 중에 하나는 누가 부르는 노래를 계속 하는데 너무 억지로 부른다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 사람은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아니라 너무 강렬하게 부르면서 그 맛이 전혀 없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음정이 틀리고 거칠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너무 욕심해서 오는 것 그 노래는 그 노래의 맛을 표현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자기 보이스로 자기 보이스가 있어서 애 이라는 가수가 이미지하든 누구든 노래하는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보이스가 있어서 자기 칼라로 하는 것 이걸 심사에서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꼭 닮게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모나리젤 그리든 누구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도 이제 심사님들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순수하게 자기 것을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를 높이 평가한다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그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려서 그림을 잘 못 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그리라는 개념으로 자꾸 늘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유사력 있는 애들은 똑같이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실망스럽니까 난 그림 못 그려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안 주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교육이 점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글쎄요 꼭 그 점수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모든 분들이 그림에 이렇게 좀 가까이 왔으면 오히려 삶의 윤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렵게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아까 우리 정 작가 말 맞더나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다 노래하듯이 하면 되는데 우린 그게 그 곡 개념이 똑같이 그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즘 노래방이 생겨서 노래들을 비교적 다 잘하지만 노래도 어느 가수가 노래했으면 그 노래하고 똑같이 하는 걸 잘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나름대로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은 어 누구하고 똑같네 똑같이 부르는 노래를 잘 부린다고 그런다 얘기죠 그림도 그런 식으로 사물과 똑같이 하는 걸 잘 그린다 이제 우리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최초의 선생님인데 특히 엄마가 최초의 선생님인데 어려서 그런 교육을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렸다고만 평가하는 거를 좀 자세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요 지금이라도 또 나이가 들었어도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보고 제가 많이 얘기들을 해요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아 나는 어렸을 때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을 못 그리고 잘 그리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림은 그냥 그리는 거고 전문가는 화가고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은 못 그리고 잘 그리고가 없이 자기 표현만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대하면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이제 특히 이렇게 뭐 회사 다니시거나 해서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 뭐 그림에 조금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건 음악보다도 더 가까이 많은데요 많은데요 옷서부터 화장서부터 집에 가고 뭐 많은데 음악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이 순환이라는 순환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 정 작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큰 대제목 속에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태초에 천지창조가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에 첫째 날도 잡고 둘째 날에는 뭐 궁창이 나눠지는 물과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좀 계속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숨과 들숨 그래서 인간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날숨으로 인간에게 숨을 선사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의 날숨과 들숨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그 전에 일어난 일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 또 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들어마시고 내쉬는 이제 그런 호흡 속에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은 까만색으로 날숨을 했고요 이제 들숨은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색깔의 변화와 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사인 좀 하나 해주시죠 그래도 빈 데다가 다행히 있습니다 아무데나 봐도 되지만 아무 데나 봐도 되지만 정작가가 이제 이렇게 추리나 뭐 이렇게 재밌는 걸 공간을 보고 한번 대작을 한번 해줘 봐요 예 뭐 거기에 맞게 또 생각하다 보면 또 할 수 또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생각 쭉 해왔던 거 하고 그렇죠 뭔가 하나의 주제가 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한다는 또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죠 정말 대작을 하고 싶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건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뭐 그런 계산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미터 20미터짜리 작업을 좀 해보고자 해서 이제 양평에 들어왔을 때는 큰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건축가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건축주가 어떠한 설계를 원해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작이라는 거는 정말 물질적인 것도 같이 가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것이 들어가야 될 장소가 컨셉이 또 맞아야 되고 예 맞아야 돼서 그래도 젊어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그게 어떤 조건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지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아 둘이서만 찍으라고 그래 그냥 2년이 아 아 지금 벗으려면 완전히 벗어 2020년도 2020년도 2020년도는 할 수 없어 사진이 하나 하나 둘 됐습니다 아